가위보 성공 누가 하십니까? 성공 형부도 진형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아님의 아님의 띵호 가위바위보 본 게임 들어갑니다 자, 스타트 얘가 잘했다 형, 일로와 왜 할래? 우리가 넣었으니까 형, 뭐야? 우리가 치는 거야? 그래, 진 사람이 치기하지 않나? 야, 서브, 멀리가 나 좀 들어와 있어 이 형, 이 형, 세미 친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카메라 이거 인정입니까? 이거 어떡해요? 아이, 운더 실력이지 아, 자克 이거 안 맞아서 좋고 남았을 때 오케이, 다시 하라고 돼있는다 이게, 근데 이거 서브 게임으로 끝날 거 같아 자, 그러면 서브는 무조건 한 번에 공격은 안되고 한번 터치를 합니다 아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? 네 다시 운영하시죠 오케이 규칙이 바퀴짜만 들어왔어 바퀴짜만 해야되네 그치 상대의 한쪽으로 치자 아니 일단 맞지를 못했다니까 아니 이러면 어떡해요 잠깐만 총이 뒤에 있고 너가 앞에 그래 한 이 정도로 쳐주자 그래 잘 치네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대형 준비 게임 스타트 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? 아니 근데 그건 맞아 이건 맞아 아니 근데 그건 맞아 이건 맞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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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써보 우리 써보 아 어렵다 너도 가고 있네 형이 가고 있네 형이 가고 있네 나만 가고 있네 아 예 아 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여러분 물이 안 빠집니까? 밀어 좀 더 밀어 나만 이 상태지? 나 혼자 더야 이거 어떻게 해요? 게임 되는 거지 야 남순아 내가 패스할거지 아니 혼자 두번 했어 이거를 나 1대2야 그러면 뭐야? 1대2 1대2 할게요 자 한번 준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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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희끼리 패스 되는 거예요? 쭉 들으세요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몸을 다 담그겠다 누가 맞을까? 누가 맞을까? 누가 맞을까? 누가 맞을까? 야 이거 어떻게 맞을까? 죽어봤고 좀 해보자 그래 할게 있어 할게 있어 써봐 간다 정국아 왜? 정국아 왜? 정국아 야 왜 누가 능력을 하냐 정국아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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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유 준비했어 될 게요 태용 나 여기저기 왜 일단 첫 섬을 그냥 던져주자 다쳐줘 오케이 남순 태용 야 야 진짜 대박이다 잘했어 자 한 번씩 다쳤지 다쳤어 진짜 진짜 많이 버려야 된다. 오케이, 많이 버려. 지금 이전부터 형이 써봐요. 그래. 자, 여기서 이기면 한 테스트 가져가는 거예요. 여기 있어요? 자신팀, 자신팀. 자신했나? 자신했나? 자신 없나? 아, 7점이 좋지 않나요? 나한테는 공연시 안 들어올게요,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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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첫 번째 타는 프리티스인 승희.